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대면 수업으로 다 오시면 서로 얼굴도 보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강의하고 서로 이제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했던 행복한 이 공간이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니면 자습관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 강의를 내가 하기 위해 토요일 날 수업이 되게 많은데 아침부터 일어났을 때 가면 이제 애들도 없고 카메라만 바라보고 저 카메라만 바라보고 강의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저 카메라를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해요.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카메라의 렌즈를 보고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되게 아프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마음이 속상해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도덕적으로 닦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래도 다른 사람도 편안하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면서 거울 보고 막 웃어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루가 좀 행복하게 시작이 돼요. 그러고 와야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도 즐겁게 강의해야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지. 짜증난다. 눈은 오고 엊그저께 눈 엄청 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12분 걸리는데 2시간 사람들이 막 돌에다 차버리고 막 가고 난리였어요. 차는 가는데 좌회전하는데 1시간 걸리고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다른 차가 막 뽀뽀를 하듯이 막 올라가다 밑으로 막 내려오고 차가 막 저쪽은 빙글빙글 돌고 난리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더라도 행복하게 웃자. 웃자. 웃고 강의를 하러 와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정말 필요합니다. 수험생. 수험생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 엄마 아빠가 어디 가냐? 라고 이야기하면 르슬근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문자 현장에서 나가면 진짜 내가 받아본 문자야. 엄마가 문자 받으셨더니 너 이러려고 내가 학원 보낸 줄 아니부터 쉬었고 문자.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 그리고 문자 두 번째 오셔가지고 어 죄송해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러려면 조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을 닦아요. 도덕적으로. 나를 도덕적으로 닦고 내 가족 편안하게 했다. 웃어. 거울 보고. 하하하. 그럼 밖에서 엄마 아빠가 드디어 미쳤구나. 건들지 마. 쟤 건들지 말아라. 쟤 건들면 큰일이다. 건들지 말고 공부하는데 그냥 놔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